오늘은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패닉바잉이 패닉셀링으로 변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박세익이라는 분이고요 동학게임의 스승이라고 불리시죠 그래서 이분이 패닉바잉? 패닉셀링? 이게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시장에서 패닉바잉과 패닉셀링을 변화하는 과정을 명확히 설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뭐냐면요 하이먼 민스키 차트라는 건데요 하이먼 민스키 차트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프가 쭉 있죠 이 그래프가 이제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자산가격이 거의 뭐 실제 가치보다 낮은 상태에서 서서히 이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이제 현명한 투자자들 진짜 뛰어난 투자자들이 이걸 미리 앞서 보고 투자를 시작하죠 그리고 자산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위에 오게 되면은 이제 그 현명한 투자자들이 1차 현금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 기관 투자까지 들어왔으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때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한 차례 하락합니다 이 하락 기사 뉴스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이제 대중들이 참여하기 시작하죠 대중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열정도 많고요 탐욕도 많고 이 종목 이 산업에 대한 환상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올라가면서 어떤 게 생기느냐 새로운 논리가 탄생합니다 이 새로운 논리는 뭐냐면요 이게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게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죠 그 새로운 논리가 탄생하는 시점이 이제 고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이상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주가는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죠 하락하면서 아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이렇게 하락할 리 없어 라고 이제 대중들이 생각하면서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되죠 2차락이 되는 거예요 끝없이 주가가 예상치 않게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공포감에 못 이긴 공포감이 짓눌린 개미들이 투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이 좌절감에 빠지는 이 시기가 바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이 하락한 상태가 됩니다 이 좌절감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다시 주가는 조금 조금씩 올라서 정상화되고요 또다시 이 정상화된 주가를 보고서 현명한 투자자들이 또다시 이 주식을 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현명한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리고 대중들의 참여 이렇게 반복되면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대중들이 참여해서 정말 그 기업이 너무 장밋빛 전망만 그려질 때 정말 주가는 끝없이 오르거든요 이때가 주가가 고점인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즉 저 같은 사람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이 너무 좋아 너무 낙관할 때 이 주식은 실패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주가가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내재가치는 기본적으로 장기적 평균 가격 또는 그 나라의 GDP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끝물인 광기 단계에서는 주식시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네이버 뉴스 상단을 장식하고 이런 강세장에 나만 소외되었다는 나만 소외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 나만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나만 벼락것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 때가 그 주식은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시장의 장기 평균 가격이 훨씬 웃도는 비싼 가격에도 대중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스토리를 확신하면서 그 주식을 사게 됩니다 대중심리가 탐욕으로 바뀌는 순간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 법칙들이 작용하면서 강세장의 현실을 더욱 강화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비관론자까지도 아 그거 너무 비싸 그거 뭐 너무 많이 고른 거 아니야 이런 비관론자까지도 그 주식을 사게 되면서 주식은 최고가를 갱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페니파잉이 페니셀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네이버 막 상단에 이주식 너무 좋다 이주식 막 간다 이런 거 보시면은 그때 이걸 주식 사는 게 아니고 그 주식에 투자하신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이때 내가 홀라당 사는 순간 내가 마지막 비관론자가 되면서 그 주가는 최고가를 찍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뉴스에 나오기 전에 사서 뉴스에 팔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조지스로스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조지스로스는 이를 재기성 이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기성 이론이란 무엇이냐 적극적 투자자들의 매수는 주가를 올리게 되고 올라간 주가는 보수적 비관론자들의 인식을 바꾸게 되고 바뀐 인식의 보수적 비관론자들의 매수는 강세장의 현실을 더욱더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된다 이 주식 너무 좋아 이걸 막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걸 딱 보는 제3자들 보수적인 사람들 혹은 비관론자들은 야 저기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계속 끝없이 올라요 막 두 배 세 배 끝없이 올라요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진짜 되나 보다 이거 정말 좋은 주식인가 보다라고 보수적 비관론자인 투자들마저도 그 주식 매수에 뛰어들게 되면서 강세장의 현실을 더욱더 강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끝없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주가 최고점을 찍는 순간 주식은 하염없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이 패닉바잉이 패닉셀링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때도 정확히 이거와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공황매도 패닉셀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부동산 시간도 그렇고 주식 시간도 그렇고 패닉바잉의 시기였습니다 제가 엉글에서 부동산 사고가 됐잖아요 근데 언젠가 이게 끝난다라는 거죠 끝나고 이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집은 끝났다 부동산은 끝났다 혹은 그 기업의 주식은 끝났다 그 기업은 너무 비싸다 이런 거에서 대중들의 평가 시장의 반응이 180도 바뀐 순간이 나타납니다 이때가 바로 패닉셀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가치주를 많이 찾으실 거예요 가치주 아 나 싼 주식 가치주 투자해야지 주의 시장은 근데 기업의 내외적 변수들에 의한 현재 시점의 내재 가치를 모두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거래되는 주식은 비싼 대로 다 이유가 있고요 싸게 거래되는 기업도 다 싼 이유가 있습니다 싸다고 사면 안 된다는 거고 비싸다고 안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거래되는 그 가격은 여러 가지 다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거래되는 거고 현저하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잖아요 PBR, PER 그런 기업들도 싸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켓 리스크 시장 전체가 폭락을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시장에서는 뭐 그냥 말도 안 되게 싸게 되는 거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찾는 뭐 정말 소외된 그런 기업들은 정말 드물고 정말 찾기도 어렵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그런 폭락장을 제외하고는 가치주는 없다 극히 드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종목은 뭐냐면요 대중들이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또는 대중들이 오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기업 기업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데 더 효율적이지 시장에서 소외돼서 정말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찾게라는 거죠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극히 드물다는 거죠 대부분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것은 기업 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어떤 게 기업 가치가 변화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08년인가 2007년인가 그때쯤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스마트폰을 처음 개발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야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단순히 이건 이동전화가 아니고 새로운 혁명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걸 샀겠죠 그럼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뭐 좀 다른 전화가 나왔네 좀 다른 휴대폰이 나왔네라고 생각하면 기업 가치의 변화를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폰 이후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탄생했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 게임 모바일 게임 회사들 뭐 정말 모바일 게임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수천조 아니 수천조까지는 아니고 뭐 정말 조 단위로 거래되는 기업들 나타났잖아요 뭐 유튜브도 모바일 스마트폰이 만들어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기업 가치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는 거죠 테슬라가 높게 평가받는 이유도 뭐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단순히 휘발유차가 전기차로 됐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의 그 가격은 조금 비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가 하나의 플랫폼이다 이건 아이폰 같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테슬라가 그 안에 다양한 컨텐츠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할 거고 그런 것들 이제 차 전용 뭐 여러가지 OS라든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전기차 생태계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은 그 단순하게 자동차가 아니라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테슬라의 지금 그 가격과 지금의 기업 가치는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 가치의 변화를 정확히 읽는 사람이 결국은 투자 수익률에서 높은 수익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런 기업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세익 저자의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을 가지고 페니빠잉이 페니셀링을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포 explaining